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 애기를 잡아라 우리 애가 어딨지 혼돈의 카오스의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난 뭐야 나 애기에요 어른이에요 나 어른이다 저 부모님이 애기들 잡아야 돼 사업들이거 잡아 잡아 잡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잡아 이거 어떻게 잡지 안잡혀요 왜 안잡히지 완전 난장판이야 어 이거 뭐야 머리통 어 사람 끄네 끄내라고 야 야 뭐가 누구야 왜 안그네져 이거 불 꺼졌어 누가 누가 불 꺼냐 누가 두꺼비침 때렸냐 올려라 그거 뭐야 불고 있네 누가 누가 두꺼비침 때렸냐 완전 난장판이구만 이거 완전 난장판이구만 이거 얘네들처럼 변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얘들아 너희들 여기 모여서 뭐하니 나는 아무것도 안 돌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하하하 가졌어 잠깐만 다시 태어나보자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건가 하 다시 태어나보자 아 꼴까닥 까악 머리가 꼴까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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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부모예요 애기들 찾아서 잡아야 되는건데 애기들 어딨지 여기있다 잡아 어 됐다 변신 됐다 아빠로 변신 됐어요 녀석 녀석들 이거 어 어 말을 안들어 와아 머리가 뭐가 뭔가 뭐지 왜 머리통 모양의 베개들이 굴러다니고 있는데요 애기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야 애기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왜 안잡혀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잡아 잡으라고 아 뭐 뭐 눌러서 잡아야 되는 거지 얘들아 얘들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지 이거 서버가 서버가 렉이 터진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떴다 방금 못 떴는데 야아아 야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치워라 야 애기야 야 코드 뽑아 코드 코드 어딨어 야 야 야 야 예의는 무슨 예의야 녀석 이거 닫아 닫아 닫으라고 닫으라고 닫아 닫아 이거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야되요 이거 문 닫아야되니까 닫아 야 야 애기 탄다 야 이거 물 물 뿌려야되는데 이거 허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야 상어기 그때 우리집 애가 아니네 우리집 애가 아니었습니다 어 우리집 애가 아니라도 문은 불을 불은 꺼줘야 겠죠 물을 퍼야겠다 물풀어 가자 머리 머리가 있네 왜 머리가 있지? 드래그 렉 때문에 안되는거 같은데 슬금슬금 움직여요 애기들이 막 자꾸 엄한짓을 하는데 엄한짓을 못하게 막아야되는거에요 얘들아 너희들 그러다 진짜 큰일난다 녀석들이가 문 여십쇼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없구만 여기는 또 문 여십쇼 애기들은 머리 머리가 왜이렇게 많지 어 샤워하시네요 샤워하시니까 나가도록 하구요 머리통이 머리가 이렇게 많이 굴러다니냐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시고 애기 잡아요 애기 여성 너 내가 보고있다 어떤짓은 하지않는것이 좋을것이야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아 뭐야 분열했어 늘어났어 늘어났다고 늘어났어 뭐야 드래그 어디서 뭐해야되는거에요 이거 아 적신없구만 이거 카오스 혼돈에 대해 카오스구만 어 문 열어 문이 안열려 문이 안열려 문 좀 열어주세요 렉 때문에 문이 안열린다구요 나도 애기하고싶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달라고 녀석들 이거 니들 하고싶은대로 놀아라 니들 하고싶은대로 놀아 라고 말을 하면서 허튼짓을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중구난방 퍼져있어서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잘 놀고있는거 같으니깐요 문 열어 문 열어주십쇼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안열려요 문이 안열린다니깐요 캐비넷을 연다 나도 들어가고싶은데 수부리는 키가 있나 없어 난 못들어가 으으 난 못들어가요 왜 못들어가지 아 누가 문 닫아버렸네 갇혀 불었다 얘들아 아 열렸다 오 전방쳐 아이 그냥 침대가가지고 한숨좀 자야겠다 어우 정신없어 사실요 여기에요 우리집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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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여기 우리집도 아니요 맞아 맞아 피그야 피그야 너 왜 아저씨가 됐니 나이를 먹어서요 그렇구나 피그야 너도 나이를 먹으면 피부가 살색으로 변하는거였니 그런가봐요 근데 여기 천장이 너무 낮은거 같지 않니 그러게요 우리집이나 켜고 컴터 연결해서 로블록스 나자꾸나 좋아요 그래 이거 뭐야 햄머로 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어른은 할 수 있는게 없네 이거 야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있어 이건 뭐 되는게 없구만 하하하하 잠만 제대로 깨가지고요 우리애가 어딨지 라는 게임이었는데요 혼돈의 카오스 버전 우리애는 여기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애는 여기 없었어요 그리고요 사실 저도 애기였던 것이에요 애기야 나도 애기야 사실 어른의 몸을 하고있는 애기였던 것이었다 신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뭔가 서버가 뭐야 어떻게 수그렸어 쟤 아닌가 어 됐다 방금 뭐 누르니까 수그렸는데 방금 기는 뭐야 오오오 오 이거 어떻게 써 오 오리걸음 나도 애기에요 사실 얘 키가 작아졌다 뭘 누르니까 작아졌지 액슨가 액스다 액스 오오 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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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니까 귀여워요 그리고 C 누르니까 수그려 요스 찾았다 요스 나도 나도 비밀 공간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신난다 오리걸음 훈련은 실전이다 각계 전투 훈련은 실전이다 각계 전투 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이거 하하하하 이게 뭐야 뭐야 머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이이이 뽑아볼까 한번 이이이 옆으로 오라 이이 아 누가 또 불꽃냐 얘들아 아이 녀석들 또 장난치다가 두꺼비집을 또 내려버렸구만 어 나왔다 하나 나왔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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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뭔 게임이야 이게 어 뭔 게임이냐고 불 좀 켜주세요 어두워서 하나도 안보여요 불 좀 켜주세요 불 좀 켜주시라구요 어두워요 공포영화 공포다 공포야 공포 공포라구요 애기들이 우릴 여기다 가둬버린것이여 넌다 무서운 그런 무시무시마시마시한 게임이여서 어떤것이었던것이었습니다 불이 안켜지기 때문에 최대한 밝은 이곳에 붙어있으면서 불이 켜질때까지 견뎌야겠어요 오 나 보통 나 이거 하고싶은데 불이 꺼져가지고 지금 전기가 꺼져가지고 이거 안 움직이는건가 뚜루투두 뚜또뚜뚜두 뚜디뚜뚜뚜뚜 뚜디뚜따디뚜디디 때디 때디 띠 눌레면 움직여야되는거 아냐 완전히 아鳩 또 꺼져써 아이구 켜졌다 켜졌다 너무 무서웠어요 됐어 이제 불 들어왔으니까 여기 움직일거야 조금 움직인거 같은데 착각인가 착각이었구만 착각이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자 이거 이거 들어와가지고 덩크슛 여러분들 이거 다 쿠션이에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 인형입니다 인형이에요 뭐가 데굴데굴 굴러다니는데 다 인형이니까요 얘 여기 서 있었네 드래그 플랜트 애기야 애기야 너는 누구 했니 저는 저는 쟤 뭐라고 스스로 태어났다고 굉장하구만 굉장해 굉장해요 뭐 어차피 락해가지고 혼돈의 카오스 애기집 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당장 나가야겠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재밌게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